이런 못된 아이 같으니 마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내가 너를 온 세상과 갈라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너는 나를 속였구나 마녀는 화가 나서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칼을 잡았고 그것을 두 번 말아서 그녀의 왼손에 돌렸습니다 마녀의 오른손에는 가위가 있었고 싹둑싹둑 머리칼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마녀는 무자비하게도 불쌍한 라푼젤을 사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절망과 비참함으로 살아야만 했죠 where she had to live in great grief and misery 그녀는 내 그녀의 왼손이 운보이 없다며 그녀의 왼손을보bec 그녀의 사막으로 tor Fascinio 그녀의 왼손을 탑승하여 그녀의 왼손을 탑승하며 그녀의 왼손을 탑승하여 그녀들을 탑승하여